짜잔 나는 당신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전사랑이지 음악사랑님께서 최근 부모님 지인소개로 A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알고보니 초등학교 동창이고 같은 반이고 3번이나 했던 친구더라 첫 만남때도 말을 놓고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소개해주신 분한테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며칠 후 연락이 와서 A가 저를 친구 이상의 감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노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A한테 좋은 관계로 이어지지 못해서 아쉽다고 앞으로 친구로서 서로 좋은 일로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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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오빠 타자 겁나 빨라 너무 좋다 와씨 A가 자기를 소개시켜준 분이 첫 만남 후에 대뜸 자꾸 결혼 얘기를 꺼내서 부담돼서 한 말이고 저한테 잘 전달해달라는 뜻은 아니었다면서 어... 너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걱정된다면서 두 번째 보기로 한 약속을 잊지 않았냐고 오더라고요 너무 싫어 소개시켜준 분 뭐야 자전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궁금하네요 그냥 그러니까 잘 들어봐 소개시켜준 분이 원래 소개받고 나서 결혼하잖아 그러면 막 뭐 이렇게 양복 같은 것도 받고 막 아니면 선물도 받고 그래 돈도 받고 막 그런다 막 맛있는 거 밥 사주고 그런데 결혼이 빨리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자기도 체면이 있을지 그러니까 여자한테 남자분이 그러니까 우리 오빠야가 마음에 든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밀어붙인 거야 여자는 원래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아 그런가 싶어서 좀 이렇게 혹하기도 하거든 그런데 그 언니가 괜찮네 사람 참 괜찮네 한번 만나보세요 그 언니가 나도 마음이 있었는데 결혼 얘기하면 그거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꾸 시키면 안 하고 싶어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니도 아 나 마음에 들었는데 자꾸 결혼하래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아 저는 결혼까지는 생각 없어요 이거를 또 이제 다른 그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전파를 시키신 거지 아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서 괜히 나 때문에 틀어졌을까봐 아니 걔는 마음에 없대 뭐 이러면서 얘기를 끝내는겨 맞지? 에이 근데 이렇게 연락이 온 거는 관심이 있었단 말인 거지 관심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관심이 있다고 정말 좋은 분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결혼까지 얘기를 했냐 내가 너무 미안하다 사실은 너무 좋은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결혼까지도 생각해 볼 만은 한데 지금 꺼냈으면 정말 이건 신뢰였을 거다 아우 많이 당황하지 않았냐 이러면 썸! 썸이 시작되는 거죠 개꿀볼님 안녕하세요 석군모닝님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하군요 내가 더 좋다 아유 우리 썸 썸 아유 정말 그 매너센스 대박이야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들 매너가 있구만 깨어 계신 분이요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미친 듯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나의 마음을 다해서 상담을 해주고 아니면은 막 이렇게 관상을 봐주고 나면 자기 거 끝나면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었는데 아니 우리 음악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음악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음악님 너무 감사합니다